오리 tallest 어디가? 후쿠오카가 안들려 보라고? 후쿠오카가 왜 가는데? 우리누리 알츠치 뭐 간식 사러 가시면 돼 내 간식은 안사줘? 쿠라상 먹자 그래 쿠라상 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티랑 온우에요 지금 여기는 후쿠카 하카타 국내선 시영전철 앞에 와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온우가 이제 시연날이어가지고 애들 간식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애들 간식을 좀 사러가자 해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후쿠카 1박 2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가서 리뷰를 올렸던 카인즐 카인즈라는 곳에 리뷰를 좀 하고 오늘 카인즈라는 곳에 가서 애들 간식을 좀 구매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는 지금 인트로가 올라오고 나서 유튜브에는 완성된 동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후쿠카 정보 전달 좀 해드릴게요 맛집이라든지 먹을만한 데라든지 그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봐요 안녕